안녕하세요. 이강 채널의 이강입니다. 저는 현재 여기 지금 크라이스터치 파머스 마켓에 와 있는데요. 여기 뉴질랜드는 시티마다 주말 시장이 열려요. 토요일날 열리는 데도 있고 일요일마다 열리는 데도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여기 크라이스터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열리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에서도 토요일마다 여는 데가 있고요. 또 더니든에도 토요일마다 여는 데가 있고 거기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. 버스킹하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느낌이 다 달라서 한번 크라이스터치는 어떨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보통 주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팔고 빵도 많이 팔더라고요. 아, 아침부터 사랑하는 게 진짜 많은데? 샌드위치네. 샌드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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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랩은 랩을 넣어 초콜릿처럼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신기하다 보통 여기 올리브 안에 치즈가 막 그러더라구요 올리브 종류 진짜 많죠 동양 음식도 많아요 뭐 에그누들 숲도 있고 가격은 14불 정도 하네요 여기에 뭐 비프파이도 있고 여기 칼샤츠 비프파이도 많이 유명해요 파이 종류도 되게 많아서 아기가 리코더구나 귀여운 모양 아 여기 사람 많다 어 전처럼 못 붙이는데 주스 종류도 과일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과일 괜찮다 한 버틀에 6불밖에 안하네요 4,800원 정도 쌀 과일 종류에다가 과일 종류에다가 불고기다 뉴텔과 뭐 호떡이네 호떡떡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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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현 씨 이렇게 한국이냐 하는 가게도 몇 개씩 모여요 계란도 팔고 계란도 팔고 저런 네모난 케이크 어렸을때 진짜 먹어봐 이거 좋다네요 좋다네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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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뭐 드세요 초콜릿에 커스터드가 안에 들어가 있다네요 맛있겠다 저건 만두 같아요 부침 만두 만두 뉴질랜드식 만두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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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놀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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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다 봐라 근데 대부분 다 종류가 빵종류에요 빵이나 뭐 몰라 차이 차이티 차이라테 뭐 이런 핫초콜렛 마실거 오 아 여기 빵집 진짜 사람 진짜 하하하 similar 하하하하 하나에 오구 realidad 두개이 싸 dro 와 진짜 싸다 그리고 저기 노티즈 도넛처럼 도넛도 있구요 싸네 바닐라 치즈케이크 티라미수 7불 레몬카드 7불 그러니까 사랑에 맞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죽독하네요 포시 퍼리즈라고 돼있어서 페이지와 라즈베리 화이트 초콜릿 크롬보우 바나나 토스티로 소스 쥑에다가 요거트를 넣었나요? 포시 퍼리즉에다가 그래놀라를 올리고 그 다음 과일을 올리는 것 같아요 견과류를 이렇게 살짝 뿌리네요 수나몬이나요 설탕이구나 케밥 덤블링스 이 건물도 예쁘지 않나요? 건물 진짜 예쁘다 건물도 예쁜데 아 진짜 싸다 빵이 진짜 싸다 네 나 화이트 초콜릿 다크 베이블 오 이거 맛있겠다 하나에 7불이거든요. 다 5,600원인데 이 라밍턴스도 되게 많죠. 호주 애들 이런 거 파는데 맛있는데 저것도. 피칸파이. 빵 종류가 진짜 많죠. 이 라밍턴스도 되게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라밍턴스도 되게 많아요. 이 라밍턴스도 되게 많아요. 이 라밍턴스도 되게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빵을 샀습니다. 여기 크래처치 빵 진짜 맛있어요. 진짜 거의 다 평타는 칩니다. 재료도 되게 좋고요. 아무래도 여기 뉴질랜드가 이 제품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우유나 버터 종류가 진짜 질이 너무 좋거든요. 이 제품이 워낙 발달되어서 빵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빵 종류는. 그래서 크래처치 이렇게 놀다 오시면 이렇게 시장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되게 활력도 넘치고 사람도 구경하고 아, 사람들 진짜 다 여유로워서 너무 보기 좋다. 아, 이 나무도 멋있다.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낙엽이 다 쥐고 있는데 멋있네요. 이 낙엽 쥐는 게. 옆에 이렇게 오리도 되게 많고요. 아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시장도 있고. 되게 평화롭지 않나요? 이렇게 오리들이 있습니다. 얘네 안 먹나? 옥수수 안 먹나? 귀엽죠? 귀엽죠? 얘는 눈치가 빨라서 빨리 먹네. 귀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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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근데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다. 그쵸?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네요. 오리들도 이렇게 수영하기 힘든 거 보면. 이렇게 오리도 먹이도 주고. 이렇게 오리도 먹이도 주고. 보기 좋다, 여기다. 혼자 여기 방문하실 일 있으면 여기 마켓도 한번 들려보세요. 되게 좋습니다. 음식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. 좀 활기가 넘치니까. 여기 보러 구경 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크라이스터스 파머스 마켓에서 이강 채널에서 이강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틀게요.